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다 그냥 과만 부각되고 공은 다 이렇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참 선방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참 우리가 아찔아찔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환담당 국장으로서 가장 최일선에 썼던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귀한 인터뷰고 아마도 이런 정도의 정책들이 나와야 위기탈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1997년도 외환위기 때도 정말 주변의 참모들의 역할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더 심하게 겪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핵심은 뭔가 아니까 금리 확실히 올려야 된다 빨리. 그래야 환율도 안정시킬 수 있고 모두 다 안정시킬 수 있다. 지금 미국 정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 월가라는 엄청난 그런 뭐죠 압력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개의치 않고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확실히 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 제가 속으로 진짜 양키 스타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목표가 있으면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해당 사자들이 환하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을 피해 때문에 항상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큰 코를 닫힐 거라는 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담당자 이야기인 겁니다. 아주 괜찮은 인터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미루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섰던 최종구 경고입니다. 연착륙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경기 침체를 빨리 강하게 격대한 각오를 해야 된다. 금리 인상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진짜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정책 수단을 잃어 가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뭡니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운정권 하에서 가게든 기업이든 간에 저금리 상태에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하는데 여기서 고금리 정책을 더 강하게 지속하게 되면 아웃성이 치고 뭐죠. 정권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힘들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금리에 신속하게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화가치 하락이 유독 심해 보인다. 한율 상승은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뉴노말이다. 선진국 가운데서도 무역규모가 크고 개방도가 높은 국가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한국, 일본, 영국이 그을은 국가다. 한국이 위험한 상황인가. 원자재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 통화 크게 약세로 가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겠지만 1990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외환유동성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저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최종구 씨가 공식적인 인터뷰에서는 1997년도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그러나 상황을 보통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 읽을 때도 이 양반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최종구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액면 그대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 위기를 완화할 우선적인 해법이 뭐냐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외균형이 무너지고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때 대부분 닥쳤다. 대외균형을 위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당장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금리 상승으로 경제 충격이 클 텐데 대외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침체의 골이 깊고 짧아야 빨리 건널 수 있다. 침체를 완화해보려고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고 하다 보면 환율도 시장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침체가 오래가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침체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997년도 외환위기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전혀 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청화진의 경제팀들도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실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도 그때 그런 재정담당이었지 무슨 대외국제나 이런 대외자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았기 때문에 사퇴를 안일하게 봤고 그래서 결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전선에 직접 겪었던 최중구 씨 이야기는 참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정책수단 가운데서도 가장 신속하게 강력하게 시장의 메시지를 뜬지야 그리고 환율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금리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뭐 이렇게 환율이 들썩들썩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가계부초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신속하게 못 올릴 것이다. 그래서 원화같이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조회가 깊으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1997년이나 2022년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도 2008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실무경제인 출신이니까 사태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때 한미통화수합도 그때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하고 관료 출신들이 지금 검사 출신들이 있는데 위태위태한 거죠. 오늘 분명한 것은 최종부 씨는 금리 정책 외에는 딴 게 없다. 이번 사태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금리 인상을 더디게 하면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전체가 어려워져서 다시 부동산으로 충격이 갈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충격은 거래 규제 완화 등 미시 정책으로 대응해야 된다. 재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분명히 잘라서 하네요. 굉장히 좋은 시위적절한 훌륭한 그런 인터뷰입니다. 밑에 쫙 보니까 한 시민이 인용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2주일에 한국은행 총정이 미국 금리를 따라하다가 최전금리로 만들어놔서 부동산이 난리 나고 0g에 집 산 사람이 죽을 맛입니다.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속히 못 올려 미국과 금리 역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올리면 대출받은 사람을 걱정하기에 금리 올린 데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죠. 이러다 달러 다 쏟아져 나가면 한 줄은 더 오르고 수입가격 더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영원히 못 잡고 경제는 거들나고 다시 금목이 국채보상운동을 해야 될 바입니다. 이제 금목이 하더라도 사람들이 금 안 낼 겁니다. 20년 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애국심이고 나발이 없고 각자 도생만이 있는 겁니다. 오로지 돈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선거 문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오로지 돈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 도생 나라의 골로 가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1997년대는 낭만적이었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같은 한국이지만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금목이 국채보상운동하면 이런 겁낼 사람이 있겠다 나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같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파인님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네요.